아, 뒤에 숨어 아, 따가워 아, 미친 불 붙었어 불이 붙어 아, 근데 불 사라 죽진 않아 아, 선생님 불이 붙어 어떻게 해요? 미치겠네 이거 얘는 또 죽진 않지만 내 전설을 네가 들고 있었니? 아, 저거 수평귄디 잠시만요, 처음보는 임무가 있네 그니까 일단 흡혈귀 한 명이랑 그리고 누에 다섯 마리가 떨어지는데 걔네들을 잡아가지고 걔로 인해 뭔가 이득을 보려면 봐라? 누구? 아, 근데 딱히 흡혈귀로 만들고 싶진 않은데요? 누구를 만들 생각까지는 없고 왜냐면 이미 흡혈귀를 얘 하나 만들어봤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주기적으로 잠을 자야 되고 그래도 일단 받아보자 재밌겠다 처음보는 퀘스트야 우선 받아보자 처음보는 퀘스트 아, 바로 왔네요 뭐야 왜 이렇게 빨라가 너냐 없어 얘네들 무조건 내 꺼야 돼 뭐야 없어 무조건 내 꺼야 된다 야,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얘들아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아 넌 또 뭐야 비켜 꺼도독 꺼도독 아니다 야 이거 점프 해가지고 저 도망가야겠다 점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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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냥 킬존으로 오게 놔두는데 아 지들끼리 싸우게 뭐야? 얘네랑 집으로 들어와주면 정말 고맙겠어 저기에 마침 제국님들이 오셨네 미안해 내가 괜히 건드렸다 집으로 돌아와 빨리 집으로 돌아와 아 키미아 아마 침리가 가깝구나 가가지고 이거 흡혈기인데 이만 죽으면 된다 이거 불사라서 죽는다고도 안 뜬다 불사 야 쟤는 유전자도 멀쩡하네 아니 습격이 사람 습격이 죽어도 안 오는 거에요 자꾸 메카만 오고 다 어 사람을 좀 데리고 와가지고 이 혈액핵을 좀 구해야 되는데 사람 습격이 죽어도 안 오는 거임 근데 오늘 웬일로 뭐가 좀 왔다 아우 이런 퀘스트가 또 처음 보는 거네요 어 이렇게 좋지 진짜로 근데 사람을 더 늘릴 필요가 아 아니 이건 또 뭐야 아 뭐가 더 있었네 어라 끝난 줄 알았는데 어디로 오신다는 거야 어 어 집안으로 떨어지나 습 습 기다려오세요 이상하다 근데 화살표가 좀 적다 근데 집안 같다 어째 기분이 어 집안이었네 몇 마리 안되는데 이거 몇 마리 안되는데 아 니는 왜 집 밖에 있니 큰일이야 얘가 뇌가 반토막이라 굉장히 느린 친구인데 어 그 얘네를 얘네를 부르려면 제가 가까워야 되거든 아 아 아 어떻게 바로 나오지 어느정도 쿨타임이 있는 걸로 아는디 고주스 먹는다 저놈 이놈들 잡아라 이놈들 잡아라 이놈들 잡아라 이쪽으로 가고 얘 필요 없는 거 같아 아 тво아 맥맥 다 잡았다 빨리 내려가 뻘레레레레렛 오 점심도 없어 아네 아너널널널 JOHN 튜트트 3 아니 선생님 얼른 가셔야 된다니까요 헤이 헤이 빨리요 니가 특히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요 요 짬푸 요 칸을 딱 막아주시고 뒤에 쪼로로로로로로 귀엽게 서 계시고 너도 쪼로로 귀엽게 됐어 다 왔어 아 이 정도면 다 온 거다 다 왔다 운반이야? 너 글로 가는 거 맞는 선택일까? 꺼 꺼 꺼 꺼 거기 가만히 있어 올 생각하지마 꺼버려 이거 오지 마세요 막 튀어나온다 이놈들이 아야야야 도망가다 애기야 응이야 아이고 우리 응이에요 얻어맞겠네 그러면 뒤에 얘네가 서있어야지 만약에 밀고 나오더라도 사람은 안 맞게끔 어 뒤에 로봇들이 쪼로록 서있고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됐니? 됐니? 끝났니? 죽었니? 아 아 아 아 끝 으어 아 또 어디 어디냐 예에 아 곧 온다고? 곧 아 예 아 오케이 아 이거 쉽게 잡는 방법 알려드림 아 나무 뒤로 아 조금 너무 멀 것 같은데 아 아 여기 딱이야 가자 가져와 멈춰 쏘고 아 아 이런 걸로 돌아와요 돌아와 빨리 쑤 이러면 우리는 킬존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얘가 죽고 어 짜자리들이 우리 집으로 올 것입니다 어디 구경 좀 해볼까요 아 불 났어 기우제를 지워냈어야 되는데 기우제를 또 안 지냈네 불 났다 야 너 저거 주우러 가야된다 대기하고 있다가 쟤 쓰러지자마자 주워야된다 근처에 있어야겠다 이거 아 미치겠네 도약이랑 짱프랑 어떻게든 해가지고 되지 않을까 아 미친 불이 또 나버렸네 저거 좀 안되는데 아 저거 지금 EMP 걸려있잖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씨 미치겠네 뭐야 이거야? 이거? 이거지 이거야? 아 잠깐만요 근데 흡혈기인데 지금 불 보면 바로 도망가는데 잘못했네? 아 아 흡혈기 너 잠깐만 들어볼래 근처에 누구도 없냐 가까우네 아 쟤 흡혈기야 EMP맨은 가면 죽을 것 같고 불사맨이 얘랑 쟤데 불사맨아 지금이라도 달려가자 아 저거 안 그렇게까지 금방 안타겠죠? 갈 때 한 두개 쓰고 올 때 한 세개 쓴다고 생각해야지 최대한 안전하게 불안한데 일단 어그로가 얘한테 튀었거든 최대한 끄네 사이더라던가 아 뒤에 숨어 아 따가워 아 미친 불 붙었어 불이 붙어 아 근데 불사라 죽진 않아 너 아 선생님 불이 붙어 어떻게 해요 미치겠네 이거 얘는 또 죽진 않지만 내 전설을 네가 들고 있었니 딱 적당히 유인하고 짬프하려고 그랬더니 너 거기 있어 다른 애가 갈게 얘네가 킬존으로 유인이 되면 빨리 가가지고 저 주워야지 애가 여기서 적당히 어그로 끌고 있고 간드아 으악 나름 연막도 있다 얘는 가자 이쪽으로 온다 아 저 녀석들이 빔이 그렇게 빡칠 줄 몰랐네 으응 빔 거리 또 좀 어느 정도 가까워야 하는 거잖아 야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 미쳤나 빔 졸라 길어 아니야 빔 졸라 길어 야 우리 저기서 잘 싸우고 있지? 정말 잘 싸우고 있거든요 57 얼른 죽고 3개 다 써가지고 돌아오자고 이거만 빨리 죽고 운반모드 굿 갔다 야야야 너까지 불 붙겠다 야야야야야야 불 붙었다 아 이러면 똥망인데 너 불 꺼야 돼 친구야 알아서 몸에 붙어있는 불 꺼야 된다 그거 불 꺼졌다 꺼졌다 빨리 와봐 됐어 선생님 집으로 빨리 돌아와요 저기 이렇게 쇽쇽 들어오면 되겠다 이거 금낮 빡세네 돌아올 때는 두 개로도 충분하구먼 불 타도 죽는 애가 아니라서 다리가 탔네 사지가 잘린 거는 커버가 안된다 그랬어 쟤도 얼른 살리러 다시 나가야지 살리러 나가자 다시 이쪽으로 여기로 끌고 불 꺼졌네 전설 주워와야 돼 전설 얘들아 어디가 니네가 갈게 아니야 가만히 서기 거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얘들아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쟤 주워와야 돼 얼른 불 끄고 불사가 좋긴 좋아 한 놈이 또 이상한 데로 오고 치였다 톡 톡 톡 그 다음에 착용이 아니고 그 픽업 아니 그 픽업을 하고 한 놈이 이쪽으로 빠지는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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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들쳐 매고 나 그 다음에 저놈의 동선을 확인을 하고 저 저 저 저 저 일로 간다 저 일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샤샤샤샥 아 좋아 아 다리 하나만 들어줘야 되네 안 들어가자 들어가자 다 잡았냐? 아 여기 한 마리 남았네? 우리 이제 구조를 딱 해주면 좋아요 힘들어 없이 이거랑 이거 내려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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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이거 내려놓고